고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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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아냐 산에서 예측이 작업 도중에 만난 고라니 새끼 얘가 사람을 봐도 꼼짝을 나라네 들려줄게 아유 이뻐라 이리 와봐 아유 이뻐 괜찮아 강아지처럼 만져도 가만히 있는 것 좀 봐 집에 갈래 따라서 다친 데는 없고 풀 먹어 먹어 봐 새끼 고라니 새끼 고라니를 여기에 가만히 두면 사람이 가고 나면 데리러 올거야 발도 이쁘네 이리 와봐 추억 잘 안 뺏려 이리 와봐 정말 예쁘다 그래도 이쁘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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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자리를 피해 줘야 어미가 데리러 올 것 같은데 같은 데는 없는데 물을 줘도 안먹는거 보니까 엄마를 많이 기다리는가봐 엄마 찾아가 엄마 찾아가 잘 살아 건강하게 알았지? 놀라게 해서 미안해